북돋아 주시고 날개를 달아주신 거기 때문에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. 목에 가면 죽는 게 져가지고 다가가기 같은 저는 무섭더라고요. 데뷔 49년을 맞는 그렇게 진정한 센터 설군고 군무하고 내가 다 내팽개치고 도피하는 도피를 하게 됐죠. 작곡을 했는데 틀어봐. 어디인 척 내가 틀어놔 봐 볼게. 1절 끝나고 나니까 막 우는 거예요. 집사람이 작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다시 만들어졌어요. 대박. 가능한 거? 그게 왜냐면 전무후무한다는 게 뭐냐면